이 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수입 감소분에 대한 걱정도 큰 상황인데요. 당장 아르바이트 등 투잡에 나서는 직장인도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미 이제 주 51시간제를 시행한 것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당장은 큰 변화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일선 현장 분위기는 어수선에 보여요. 어수선에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초과 근무하던 근로관행을 줄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선은 대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다 보니까 전국에 한 3,600여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데요. 대기업들은 이미 예행 연습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개점 시간이 1시간 뒤로 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 또는 이제 저녁 5시가 지나면 자동으로 컴퓨터를 꺼버린다든가 여러 형태로 또 회식 문화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예행 연습을 해온 곳들은 스무스하게 안착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던 곳들은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다 나가라고 내몰면 일은 남아있고 그래서 이 직장인들의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기쁘긴 기쁘지만 왜 불안하죠? 이게 지금 일반적인 정서예요.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시행 이틀째. 그런데 이제 이러한 관행과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숙제도 어제 오늘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 각 기업이나 업체들의 적응 방안도 지금 다양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사례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제일 심각한 것은요. 지금 탄력근로제가 수면위로 부상을 해서 지금 사측 기업계와 그리고 이제 노측 노동계가 충돌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왜냐하면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지금 주당 12시간 초과 근로를 인정해서 주 52시간, 이걸 우리가 단축근로제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전까지는 주 68시간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길고 2000시간이, 연간 2000시간이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갑자기 줄이려다 보니까 기업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장 여름철에 빈과제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철이 계절 특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생산 시간이 줄어들게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는 고용을 늘려라. 결국 사람을 늘려서 교대 근무하면서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탄력근로제가 현재 있어요. 3개월 내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다음 주 근로시간을 5시간 당겨서 만약 45시간 혹은 52시간에서 57시간 근무했다면 다음 주에는 5시간 덜 근무를 하는 형태로 평균 시간을 맞출 수 있는데 이것을 선진국처럼 6개월 내지 1년 정도로 기간을 확대해줘야 된다. 이게 기업계의 볼멘소리고요. 노동계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이게 단축근무의 효과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바쁠 때는 이제 초과근무가 더 허용되게 되니까 전역이 없는 삶이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게 되면 초과근로의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동계에서는 약 7% 정도의 임금 손실 효과가 날 것이다. 노동자들만 희생된다. 이런 반론이라 충돌하고 있거든요. 이 유연적 근무시간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에서 휴게시간이 없어지는 문제라든가 현장에서 크고 작은 잡음은 아직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 주 52시간 근무, 일과 삶의 균형, 그 취지는 환영하고 공감할 만한 일인데 여러 불안한 점이 노출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과로사회를 위해서 대통령이 열의를 하시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지난주에는 닷새 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제 대수보호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됐죠. 민망하다는 얘기도 대통령이 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가야 할 길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동시간을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간은 단축을 해나가되 어떻게 하면 시간은 줄이면서 생산성은 높일 것이냐. 그래서 생산성에 집중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방법이 쉽지는 않아요. 그동안 우리가 노동력에 의존해서 경제성장을 읽어온 방식을 일거에 탈피하기도 쉽지 않아서 제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도기에 놓여 있는데 오히려 개인들의 고민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산직과 사무직 간에도 지금 단축 시간에 대한 격차가 크고요. 특히 생산직 노동자들은 초과 근로 수당에 힘입어서 가처분 소득을 높여오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생계를 영위해왔는데 이게 마냥 환영할 수는 없는 거죠. 일찍 집에 가라니 뭔가 홀가분한 것 같기도 하지만 다음 달에 급여를 받아보면 많이 빠진 느낌이 들 겁니다. 분명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저녁이 있는 삶이면 좋겠으나 가난한 저녁이 있는 삶이다. 혹은 저녁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삶이다. 이런 지금 하소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기업계 재개의 요구와 다르게 근로자 개인 개인에 좀 비어져가는 호주머니 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투잡 쪽 이야기가 크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평론가님도 직장인들의 투잡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 주말이나 퇴근 후에 부업에 나서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근로시장 변화도 있지만 역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임금 감소가 우려되는 그런 현실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정부의 주요 기조지 않습니까? 최저시급을 올렸는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지금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일부 효과들이 체감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노동시간은 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갑이 얇아지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그럼 소득주도라고 했지만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는 답이 지금 없는 상태다 보니까 당장 이런 거죠. 정부 정책은 시간이 걸린다는 건 우리가 이해하겠고 그다음에 단축근무제가 앞으로의 글로벌 트렌드라는 것도 우리가 맞춰가야 될 것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당장 내가 가장인 경우에 혹은 가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 혹은 또 나의 삶에서 어찌 보면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경우에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녁은 주어졌는데 그 저녁을 활용해서 다른 벌이에 나서야 되는 숙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투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나이가 있는 중년 남성들은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젊은 층들은 그럼 편의점에 시간제 알바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사는 지역 동네에서라도 뭔가 밤에 부업거리를 찾아봐야 되겠다. 또는 이제 시간에 종속되지 않더라도 뭔가 사무직 근로자들은 내가 이제 문서 작업을 통해서 조금 이제 쉬엄쉬엄 수입을 높일 수 있는 투잡 알바가 없는지 찾아보고요. 아예 젊은 층들은 유튜버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밤마다 1인 방송이라도 뛰어서 광고 수익이라도 얻어야 되겠다. 다종 다양한 방법으로 부업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게 제2의 창업 같은 것으로 이어진다면 참 좋겠으나 그러기에는 지금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는 중산층 이상의 중고소득자들은 시간을 아마 문화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특수시장이 생길 것 같지만 중하위 소득자들은 당장 시간이 남는데 돈이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 일거리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다면 이 투잡 쪽과 원잡 쪽의 양극화가 또 크게 분화될 것 아니냐. 앞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이 지금과는 또 달라질 것으로 예견이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고용 불안도 커진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 불안 발생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력근무제에서 일손이 비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당겨서 쓸 생각을 하지 말고 기업 쪽에서 고용을 늘려라. 이게 노동계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정부의 취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6개월 개도 기간에 대해서 좀 불만의 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아주 엄하게 처벌해서 빨리 안책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사실 기업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파트타임 노동자들 늘리게 되면 비정규직이 또 확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줄이는 게 이 정부의 기조인데 오히려 그러면 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하는 경우에 유럽 사회도 그랬지만 정규직이 느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늡니다. 그런 경우에 고용은 오히려 고용의 상태는 불안정해지는 일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고들이 전문학자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평론관이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부작용을 없애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지금 보안책이 마련이 가능은 할까요? 보안책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계는 재계대로 탄력근무제라도 확대시켜주십시오. 그런데 관계 부처들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해요. 시행되는 효과를 지켜보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검토해보겠다. 이게 산업부를 필두로 해서 주로 경제 관련 부처들의 입장이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노동계에서도 볼멘설이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계도기간은 국무총리가 제안을 해서 이미 적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뭔가 변화, 제도 개선을 이야기하기는 이른 시기이니까. 이틀째 아닙니까? 오늘 앞으로 한 3개월, 6개월, 1년 정도 시행해보고 근로자들이 만약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으면 개선하겠다. 그래서 재계 노동계 입장이 당장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고요. 사업 현장에서 뭔가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앞으로 한 1년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2021년 7월까지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데 상당히 더디게 단계적으로 갑니다. 우선 대기업과 공공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되는지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는데 그 과정에서 좀 조율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